국내산 손질반건조 자방고등어 특대가격은 가격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수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내산 손질반건조 자방고등어 이미 특대 판매합니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국내산 반건조 자방고등어 100% 국내산 특대 사이즈 반건조 자방고등어 반건조 자방고등어 제품정보입니다. 영양가도 풍부하고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어 남녀노소 어른아이 가릴 것 없이 인기만점 고등어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정성스럽게 손질한 믿고 먹는 고등어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한 마리씩 수작업으로 정성스럽게 손질해요. 생선하면 빠질 수 없는 국민생선 고등어 반건조 자방고등어 이렇게 드셔보세요. 고등어 구이 고등어 조림 고갈비 고등어 강정 등으로 즐겨보세요. 반건조 자방고등어 이렇게 포장됩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판매가격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국내산 손질 반건조 자방고등어 이미특재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phy